ataqma 시스템상 미우리는 다쿠마를 이길 수 없는거 아시죠? 반대 primeiro 뭐하는거냐 하면서 용어나문문 알려주고 집중안하냐 자 여기서 굴렀잖아 가볍게 굴러주고 장꿈 아웃소보겐 못쓰게 타이밍 잡아주면서 컷 자 시간 10초 남았으니까 여유있게 시간 끌면서 가볍게 굴러주고 장꿈 가볍게 굴러주고 다 아이쉬 죽어볼게요 잠시만요 다 이겼어요 자 깔끔하게 너의 패턴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자 됐어요 뻔한 패턴 덩개비키 할 줄 알았다 잘했다 진짜 어이기고 있다 오예 오예 오후 coo 오후 됐다 다시 끝나지 않아 자 피살기 한번 기 많아요 여러분 기 많을 때는요 자 침착해야 돼요 상대가 자 괜찮아요 아직 시간 많구요 자 시간 많아요 자 시간 많아요 시간 많다 자 제대로 갈게요 이제 한번 걸려줬다 크리스 파악 해줬다 크리스 파악 해줬다 크리스 파악 해줬다 크리스 파악 해줬다 스포츠 파악 해줬다 스포츠 파악 해줬다 스포츠 파악 해줬다 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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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자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사람 아니에요 컴퓨터에요 컴퓨터 그래봤자 여러분 그래봤자요 그래봤자 아이고 아하 나차 연속 콤보 아하 나차 그래봤자 아이씨 자 그래봤자요 자 천지는 못참지 자 기터주고 갈게요 뭐야 이거 베이크 베이크다 자 잠깐만요 큰발 하하 자 고로데 타쿠마 상성이죠 극상성요 가볍게 반대 탁 됐다 언제 졌죠? 언제 졌지? 언제 언제 졌지? 길을 터준다는 것 자체가요 그닥 타타전에 대한 그런게 없는거에요 타타전에 대한 그런 자 와라 길을 터주는 것 자체가요 자 길 빠질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되요 상대가 급해지죠 그러면 그때를 노려요 자 이런식으로 이제 피싹이 씁니다 어 아 막았잖아 오 어 아이씨 이것도 안가네 재밌었다 아주 이제 합께요 그러면 안잡히게 망하는거야 지금 세임 끝났나 지금 또 여유부리지 참아 계속 당하나 지금 누군 약수는 없나 지금 한시넘어가면 플레이가 안돼요 체력적으로 어쩔수 없어요 이해해줘야되요 1시간 넘어가버리면 속도 올릴게요 스피드요 스피드 올리는거에요 스피드 게임 스피드가 빨라지거든요 캐릭터 움직임이랑 이런게 빨라져요 보이죠 지금 움직임이 많이 빨라져요 중심자 중심자 고단 뭐하노 알죠 시스템상 말 안할게요 길게 대회 나왔다 지금 대회 참나 하하 아이고 시스템상 여러분 질수가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참나치나 지금 바로 아 뭔데 이거 계속 나왔노 아 아 장난치네 지금 아 이것이 뭔데 이거 유도타이가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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